살균된 물 살균이 안된 물 여러분은 얼음정물을 드시겠습니까? 이제 정수기물도 살균이 되어야 합니다 저수통, 세균 목적 날려버렸습니다 UV라이트로 강력하기 공기청정기술 그대로 청정정수기를 탄생시켰습니다 정통무구 살균정수기 혹시 살균되면 가격이 더 비싸지 않냐고요? 기능은 업! 가격은 그대로 한 달 겨우 19,900원 살균시스템에 공간이 넓어지는 한 뼘 크기 미니멀 디자인의 정수기를 한 대 여기에 개수대용 정수기 한 대 더 두 개를 다 드리면서 한 달 19,900원 잠깐! 정통무구와 네스카페 전격 제휴 이제 정수기 두 대 한 달 커피 두 장 값이면 네스카페 자동 커피 머신을 한 대 더! 살균 정수기와 개수대용 정수기 여기에 자동 커피 머신까지! 총 3대를 가져가실 수 있는 행운까지! 4단계 필터를 통해 불순물을 걸러낸 물이 스테인리스 저스톤으로! 여기서 UV 살균램프로 강력 살균! 여기에 극허 등록된 이중 코크로! 세균 침입을 한 번 더 막아주니까 항상 살균된 깨끗한 물을 드실 수 있는 정통 무구! 이제 청정 살균된 물이니까 아이들 도뇨, 코코아, 녹차에 대추차! 여기에 컵라면까지도 마음 놓고 드실 수 있고! 네스카페 돌체 구스토로! 맛있는 파쿠치노! 라테까지 맛있게! 이제 정수기 2대와 커피 머신 3가지를 다 만나보세요! 그냥 살균 필터!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제는 저수통과 스테인리스는 기본이고요 저수통 자체를 살균시켜주는 놀라운 기술을 담았습니다 보통 고가의 젖병 살균기에 설치되는 안전한 태양광 살균 방식의 유블라이트를 거기다 이중코크를 채택해서 세균 침입을 한 번 더 철저히 말았습니다 그럼 비싸지 않냐고요? 천만에요! 살균 시스템을 장착했음에도 한 달 전 19,900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청풍무구와 네스카페의 전격 제후로 청풍무구 살균 정수기 그리고 개수대 정수기 2대! 여기에 한 달에 커피 2장간만 투자하시면 고가의 네스카페 자동 커피 머신기가 한 대 더! 이야! 살균 정수기 설치하고 지나고 맛있는 커피까지 즐기고 일석 3조의 혜택! 꼭 지금 일단 부담없이 순간부터 받아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청수기는 과연 살균이 됩니까? 아무리 저수통이 스테인리스라고는 하지만 고여있는 물이 나오는 건데 늘 찜찜한 기분이 있어요! 공기청정기술로 앞서간 청풍무구의 청정기술을 그대로! 위생적인 스테인리스까지도 기본! 수위 조절 장치까지도 스테인리스로 교체해! 더욱 위생적으로 끝이 아닙니다! 저수통 천치! 태양광을 쏘는 UV라이트 살균방식! 거기다 특허 등록된 이중포크로 세균 침입을 한 번 더 막아주니까 항상 살균된 깨끗한 물을 드실 수 있습니다! 살균된 물이니까 우리 아가 마음 놓고 분유 탈 수 있어서 좋아요! 우리 식구들 마음 놓고 시컹 물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또한 레버를 수동으로 미는 방식이 아닌 단기능 레버를 선택! 편의성은 기본! 안전사지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청풍무구의 노하우로 노리는 홈케어 청정서비스! 스팀 살균서비스에 부엌 도마살균서비스까지! 역시 믿고 맡길 수 있는 청풍무구! 잠깐! 청풍무구와 네스카페 전격 제휴! 이제 살균정수기와 베스트 정수기 총 2대! 한달커피 5장값이면 네스카페 자동커피머신을 한 대 더! 총 3대를 가져가실 수 있는 100원까지 덤으로! 청수기 2대가 19,900원이라니 너무 저렴하고요! 네스카페 커피머신 정말 갖고 싶었는데 이번에 같이 장만하게 돼서 정말 좋아요! 살균정수기는 비싸다는 인식을 버리십시오! 한달 19,900원에 살균정수기와 베스트 정수기까지 2대를 모두 다! 화이트, 플랫, 스탠드형, 하프형 중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네스카페 자동커피머신도 가져가는 놀라운 찬스까지 꼭 잡으세요! 공기청정기술로 앞서가는 청풍무구에서 청정기술로 하고 이제는 UV살균을 채택해서 살균된 청정한 물만 드실 수 있습니다. 거기다 딱 한 뼘 크기!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좁은 집도, 좁은 주방도 걱정 없습니다! 커피 한 잔에 4, 5천원은 주셔야 하잖아요! 이제는 커피 두 잔 값에 고가의 네스카페 자동커피머신기까지 한 대 더 드립니다! 아시죠? 네스카페 돌체 구스토! 백화점에 가시면 상당히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그 제품!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목돈드는 보증금, 비싼 필터비용, 혹시 모를 A.S. 이 모두가 100% 무료! 부담없는 무료전환! 오늘 상담부터 꼭 받아보세요! 정수기 선택의 기준은 이제 살균! 이제 정수기 선택할 때 꼭 따져보십시오! 특징 하나! 저스톤! 세균 걱정 날려버렸습니다! 태양광과 흡사한 UV라이스가 세균을 강력 제거! 특허 등록된 이중포크로 세균 침입을 한 번 더 막아주니까 항상 살균된 깨끗한 물을 드실 수 있는 청풍무구! 특징 둘! 공기청정기술로 앞서간 청풍무구의 청정기술을 최대로! 한평 크기! 미니멀 디자인의 정수기! 좁은 주방을 넓히는 운로운 기술! 위생적인 스테인리스까지도 기본! 수위 조절 장치까지도 스테인리스로 교체해 더욱 위생적으로! 특징 셋! 블랙! 화이트! 스탠드용 파프용! 선택만 하세요! 주문 무기 전원! 베스트용 정수기! 한 대 더! 두 대를 다 드리면서! 한 달 19,900원! 당연히! 목돈들은 우중급! 비싼 필터비용! 혹시 모를 AS까지도! 모두 100% 무료! 특징 넷! 청풍무구와 네스카페 전격 체육! 이제 청수기 2대! 한 달 커피 2잔 값이면 네스카페 자동 커피 머신을 한 대 더! 총 3대를 가져가실 수 있는 응원까지! 더움으로! 살균된 물! 살균이 안 된 물! 여러분은 어느 정도를 드시겠습니까? 이제 청수기 물도 살균이 되어야 합니다! 저수통! 세균 목적! 날려버렸습니다! UV 라이트로! 강력하게! 4단계 필터를 통해 불순물을 걸러낸 물이! 스테인리스 저수통으로! 여기서! UV 살균 램프로! 강력 살균! 여기에! 특허 등록된 이중 코크로! 세균 침입을 한 번 더 막아주니까! 항상! 살균된 깨끗한 물을 드실 수 있는! 청풍무구! 네스카페 돌체 구스프로! 맛있는 파쿠치노! 라떼까지 맛있게! 이제! 정수기 2대와 커피머신! 3가지를 다 만나보세요! 한 달! 19,900원에! 살균 정수기와 대수대 정수기까지! 2대를 모두 다! 화이트! 플랭! 스탠드형! 하프형 중!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네스카페 자동 커피머신도 가져가는 놀라운 찬스까지! 꼭 잡으세요! 지금! 부담없이 상담만 받아보세요! 선생님께서 바로 기charged! 사랑입니다! parishion역 전ric 나 sanit이였 doss